용인 동백지구 및 용인시청과 처인구청 아래에 수많은 골프장들이 시작되는 관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물이 많지는 않네요. 근데 집과 땅 모두 골고루 있습니다. 대지평균 호가 250만원에 형성되어 있구요. 처음 이 동네 가보고 와 이런 동네가 숨어있었네 싶어 무척 반가웠습니다. 대형 인프라들과 멀지도 않은 데다 교통도 괜찮고 무엇보다 내부가 어디 외국 영화같이 엄청 고급스러웠으니까요. 그러니까 도심과 전환의 어떤 경계에 선 기분 용인에서는 딱 이 마을을 기점으로 그 아래로는 점점 더 전원색이 깊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참 재밌는 동네이기도 하죠. 어떤 구독자님은 이런 마을을 알게 해줘서 고맙다며 작문에 댓글을 남겨주기도 했구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이 영상 때문에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니까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런 으름장을 놓기도 했더랬죠. 그래도 가성비는 가성비 팩트는 팩트 더 많이 알리고 싶은 마음에 가장 먼저 집어넣었습니다. 아 골프장 바로 옆이면 농약 문제 혹은 골프공 사고 같은 건 없냐구요. 음 다른 거 다 제쳐두구요. 딱 요거 하나만큼은 기억하세요. 국내 외를 막론하고 오히려 골프장 안에 들어가 앉은 단지가 가격은 훨씬 더 비싸다. 남한강 옆 금은모래공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큰 길에서 살짝 옆으로 빠지면 만나는 동네죠. 네이버 부동산을 보니 매물이 거의 없네요. 하지만 네이버 상에만 안 떴을 뿐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발품 좀 팔아야죠. 현재 네이버 대지 호가 평당 140만원 무렵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공세권이죠. 내비로 금은모래공원 찍고 딱 도착하자마자 와 소리 안 나오시면 죄송하지만 감정이 없으신 겁니다. 엄청나게 크고 넓은 수변공원인데요. 진짜 이쁘게 잘 해놨어요. 전원조택 잔디 정원관리는 참 귀찮고 싫은데 그럼에도 정원은 갖고 싶다면 바로 요렇게 대형 공원인데 잘 꾸며 놓은 곳 거기 바로 옆에 있는 마을 추천드립니다. 또 큰길 따라 10분만 그대로 나가면 여주시청 9시까지 대형 인프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대중교통이나 생활 인프라가 좀 아쉽죠. 그냥 휑합니다. 하지만 공원 주변으로 계속 정비작업을 벌이는 터라 요런 내부 컨디션은 앞으로 계속 더 좋아질 거라 예상되네요. 용인의 경계 주변에 또 다 있습니다. 오른쪽 마장지구 11분 5.4km 왼쪽 양지면 행정복지센터 9분 4.4km 보세요. 딱 중간이죠. 용인에서 가성비 전원 마을 이젠 차라리 이 주변에서 찾는 게 더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마을 장점이라면 마을 간 정돈이 꽤 잘 되어 있다. 내부 도로가 참 이쁘다. 다만 누가 용인 아니랄까봐 군데군데 산소가 조금 많긴 하지만 참고로 근처에 다른 마을들도 많죠. 근데 최다 진입로를 막았더군요. 프라이버시 보호는 되겠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뭐 저 찍사홍이 아예 들어가질 못하니 소개할 기회 자체가 없다는 것.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거기입니다. 영종도 절반은 공항이고 나머지 절반은 아파트 또는 단독마을 포함 신도시라 보면 됩니다. 네이버인 매물도 많고요. 땅도 많고 집도 많습니다. 이런 LH 땅은 대지 가격 보기가 쉽죠. 평균 호가 500원절이에 맞춰져 있네요. 진짜 보석 같은 곳이죠. 제가 몸이 두 개라면 하나는 여기 놔두고 살고 싶어질 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천하면 심각한 교통난이나 복잡한 구도심부터 떠올리죠. 그럴수록 오히려 더 좋습니다. 이 동네가 더 빛이 나니까요. 인천공항 가보셨으니 도로 좋은 건 아실테고요. 최근엔 거주민 한정 영종 인천대교 무료화에 철도까지 고속화되었습니다. 신도시라 있을 건 당연히 다 있고 게다가 학군까지 좋아요.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큰 병원이 하나쯤 들어왔을 법도 한데 아직 소식이 없다는 것 정도. 비행기 소음 걱정하는 분 계시던데 진짜 1도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도 그럴 것이 비행기 2착륙 동선이 신도시와 수평이라 전혀 겹치지 않죠. 정 걱정되시면 직접 한번 방문해 보세요. 파주 헤이리 마을 말고요. 그 옆에 붙은 동네입니다. 또 아래에 운정 신도시와도 거리가 조금 있는 살짝 뭐랄까 붕 떠있는 위치죠. 네이버 매물 엄청 많네요. 통일초 주변으로 동서남북 다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대지 호가 평당 400만원에 올라와 있네요. 혹자는 여기 보고 너무 외졌다. 교통이 후졌다. 이러시던데요. 네 외진 건 인정. 하지만 교통이 후지진 않았어요. 바로 옆이 자유로고요. 조만간 수도권 제2순환로 운정IC도 열리죠. 그럼에도 이 동네에서 가장 좋은 건 바로 LH 땅이라는 것. 도시가스부터 오페수까지 기본 인프라 풀세팅입니다. 또 초등학교도 마을 안에 쏙 품고 있어서 아이 키우기도 괜찮고요. 다만 중학교가 조금 멀어서 그렇지. 결론적으로 아까 맨 처음에 보신 은화삼처럼 신도시와 전원마을의 경계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고 가격도 비싼데 후졌다고까지 느끼신다면 죄송한데 LH 필지는 그냥 안 맞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듯 하네요. 화성시청이 위치한 남양지구 안에 있는 동네죠. 세설동 송산그린시티와는 정북 방면 1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하 네이버엔 매물이 하나도 없네요. 토지만 딸랑 두 개 나와 있는데 그래도 평균가를 내보자면 호가 520 정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딱 보고 어 뭐지 완전 괜찮은데 느낌 빡 왔던 동네입니다. 여기도 외졌다고 외졌다고 네 뭐 외지긴 조금 외졌죠. 단독마을 기준 위쪽 세설동하고 거리도 있고 아래 활초리는 뭐 완전히 산속이고 게다가 동탄은 아이고야 하지만 그게 대수인가요? 단독 전원주택 어차피 외진 곳 찾아 자발적으로 들어가는데 아니냐고요? 여기에 인프라까지 깔끔한 곳 찾으신다? 그럼 오케이. 서울 서남권에서 요 정도의 예산이면 딱 이 동네입니다. 게다가 깜짝 선물 조만간 바로 옆에 지하철역도 들어온다네요. 서해선 화성시청역 마을에서 불과 5분 1.6km 양평역에서 남한강 건너면 만나는 동네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부고속도로 쪽보다 조금 더 남쪽에 위치해 있죠. 당연하겠지만 매물 엄청 많습니다. 워낙 위치 간 편차가 크지만 그래도 굳이 평균을 내보자면 대지기준 호가 평당 140만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작부터 경고 하나 드립니다. 서울 가까운 쪽은 조금 타협을 해도 판단 미스를 해도 나름 회복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 다시 사줄 수요가 충분하니까. 하지만 이런 외곽으로 나오면 더 더 더 깐깐하게 봐야만 합니다. 당연하죠. 내놨을 때 사줄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양평이라 하면 일단 무조건 교통부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곳. 그렇다면 길 가는 사람 잡고 물어도 양평역 주변이 1순위겠죠. 거기에 풍광 좋고 혹시 모르니 수익형까지 내다본다면 여러모로 요 근처가 어떨까 싶은데요. 비록 향은 조금 처지지만 강화면적으로 산이 있어 바람피할 곳이야 본인 찾기 나름이니까요. 이천 왼쪽 끝이죠. 영동선 덕평IC와 딱 붙어있는 마을입니다. 아까 보신 용인 양지면과도 지척이고요. 매물이 집은 없고요. 딱 토지만 있네요. 주거전용 단독 필체만 보자면 평균 호가 400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2000 거긴 너무 깊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이 동네만큼은 꼭 보세요. 이렇게 도로교통이 하드캐리한 마을도 없으니까요. 영동선, 중부선, 수도권 제2순환선의 삼각지대가 바로 여기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IC가 가까우면 물류단지 짬뽕이 대부분인데 신도시 정비하면서 그것들을 깔끔하게 아래쪽에 다 모아놨죠. 또 최근에는 강남역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마저 개통했으니 이 동네 살면 손님 오시기도 편합니다. 또 신도시니까 인프라도 나쁘지 않죠. 인근에서 가장 큰 마트인 하나로마트 있고요. 수변공원 산책로도 괜찮고 초중고까지 주변에 골고루 들어와 있습니다. 자, 같은 값이면 용인 산골짜기 단계발 지역 올라갈래? 아님 아예 빠져서 이런 호젓한 데 올래? 하면 저는 두말할 것 없이 여길 추천드립니다. 지하철 초지역과 고잔역 사이 화랑호수 큰길 너머 위치한 작은 전원마을입니다. 여기에 이런 동네가 싶을 정도로 낯선 분위기죠. 동네 크기에 비해 매물은 조금 있네요. 토지효과 평당 800만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앞 초지역에 열차가 무려 5개나 들어온다는 사실. 때문에 주변 아파트값은 이 불황에도 꾸준한데 여긴 이상할이 많지 조용합니다. 역시 단독주택 부동산만의 특성이겠죠. 어쩌면 가성비라는 제목을 달고 이 동네를 소개하는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하지만 어차피 우리 개발 안보죠. 그럼에도 기본 더블역세권의 사방에 녹지 또는 대학교인 데다 생활 대형 인프라마저 굳이 검색해볼 필요가 없는 동네. 딱 하나 단점이라면 동네 안에 교회, 상가, 자재상, 심지어 고물상까지 들어와 있다는 살짝 심란한 마을 내부 분위기 정도. 그래도 한 번쯤은 가보세요.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자리만 잘 잡는다면 인근에 비해 가성비 꽤 훌륭합니다. 수도권 서쪽 끝이죠. 김포 바로 옆인데 행정구역은 웬걸? 인천시입니다. 마을은 해안도로 정중앙에 있는 용진진 부근. 워낙 여러 마을들이 섞여있는 곳인데요. 건물 빼고 토지 가격만 따져보면 평균 호가 230만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해바다라 막 동해 같은 분위기는 없어도 일단 바다는 바다. 잘 뻗은 해안도로를 따라 시원하게 달리면 아, 바닷가 저는 마을 사는 게 이런 기분이로구나. 느끼실 겁니다. 길 중간중간에 무슨 무슨 진, 무슨 무슨 돈대 같은 문화 유적들이 나오고요. 그 주변으로 마을들이 빠꼼 빠꼼 형성되어 있는데 솔직히 다 좋아요. 어딜 가든 괜찮습니다. 바다면서 바다랑 이격거리도 좀 있고요. 또 강화와 육지를 잇는 두 개의 다리죠. 강화대교, 초지대교와도 해안도로를 통해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통면에서도 괜찮고요. 바다, 교통, 텃밭, 조용함 거기에 가격까지 가성비 엄지척입니다.